영어원 하루공부 1. ACT ACT 또는 AG 뜻은 TO DO이며 뭐뭇을 행하다 라틴어어 어원에 속한다 액션, 움직이는 모습, 행동, ACT 와 ING ING는 라틴어 동사에 붙이는 명성은 어미이다 동작을 말한다 AG가 어원인 에이전트는 대린을 뜻한다 AG는 행하다이며 ENT는 형사어미로 사람이나 물건에 붙일수도 있다 대형에는 사람 해서 대리인이다 한자부스 하루공부 한일 각골부자 거북껍데기나 주로 소, 어깨축지, 뼈에 새긴 한자를 말한다 가로핵을 하나 그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은 하나의 몸이며 우주는 원시적인 상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한일자가 들어간 한자로서는 일부, 전체 한부분, 한번이란 뜻이며 일반, 한모양 같은 모양, 보통이란 뜻이며 일단, 한번, 우선, 잠깐이란 뜻이다 인문학 하루공부 유인효과, 타협효과, 프레이밍효과 하나, 유인효과 우리가 물건을 구매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는 영화관 팝콘이나 음식장의 대중소 메뉴들 그리고 당한 경쟁사가 존재하는 자동차, 휴대폰, 전자제품 등 모든 제품에서 우리는 유인효과에 적용되어 선택을 한다 유인효과의 개념은 기존 제품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열등한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여 미키 상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 진입한 대안과 유사한 기존 대안의 선택 확률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유인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극단을 피하고자 하는 타협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렉스키아와 비락수장과 기존의 음료시장은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오렌지, 포도 등의 주스류 포카리스, 웨트 등의 이온음료 녹차, 동그레차와 같은 차음료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각각의 제품군은 청량함과 시원함, 신선한 과일의 달콤함, 운동 후 빠른 갈증 회복, 건강 음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비락시케는 기존의 4가지 제품군에 들어가지 않는 독특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음료지만 세다가 공감한다는 감성광고를 앞세워 소비자의 호감이나 흥미를 이끈하였다 2007년 두번째 강고 고향은 비락시케가 본격적인 유인효과 전략을 펼친 강고이다 시골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고향의 어머니가 담아주신 듯한 식혜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리운 사람 그리운 맛이라는 강고 커피가 나와 소비자의 향수를 자극한다 이 강고에서 종합할 점은 비락시케와 함께 새로운 제품인 비락시케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유인효과로서 비락시케와 더불어 전통음료라는 새로운 음료시장의 범죄를 만들었고 기존에 판매되던 비락시케의 이미지를 전통음료로서 확고히 했다 따라서 유인효과의 비락시케장과는 위키상품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에 있던 비락시케의 판매 점유율을 높이고 그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타협학과 여러 대안 가운데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에 위치한 대안을 고르는 심리 현상을 말하며 극단 회피성 효과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적당히 중간선에서 타협하는 심리이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틀인 탐혜적인 선택무용이나 가치 극대화 묘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해집의 코스 요리 해집의 코스 메뉴 중 8만원, 6만원, 4만원의 3가지 메뉴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메뉴를 선호할까 6만원짜리가 가장 선호될 것이다 입맛에 맞아서 라기보다는 적당한 중간 메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6만원과 4만원짜리 두가지 메뉴만 있다면 6만원짜리를 선택 고르지 못한다 오히려 4만원짜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게 주인이 팔고 싶은 주력 메뉴는 중간가게 때의 메뉴라고 보면 된다 잘 모르면 중간간다는 효과이다 프레이밍 효과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제시하는 대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도록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이해하거나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 기억,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거나 다수가 제시하는 틀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석하거나 뜻을 형성해 행동하게 된다 사하의 가약이론으로는 사람들은 위험에 인지된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의 피 성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확실한 이득이 나오는 안을 선호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긍정적인 제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 서울우유 왕관 제조일자 최세포수 서울우유는 지금도 우유팩의 왕관 마크와 왕관 마케팅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우유는 왕관 현상이 있으며 서울우유라는 인식을 각인시켰고 2009년 7월부터는 우유팩 상단에 제조일자를 표기해 제조일자를 확인하자는 마케팅을 실시하며 높아진 신뢰도를 바탕으로 우유 선택의 기준을 변화시키며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는 최세포수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